기출문제를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는데요. 첫번째 기본작업 다시 1번 시트는 여러분의 교재 수록된 문제를 참조하셔서 A3부터 F12 영역에다가 데이터를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은 생략하도록 하겠구요. 기본작업 다시 2번 시트 서식 지정하는 5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A1셀의 제목 앞뒤에다가 특수문자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럼 수식입력줄에 홈자 앞에다 마우스를 클릭하시구요. 한글자음에 미음을 입력하시구요. 한글상태에 미음을 입력하시고 한자키를 입력하시면 특수문자 목록이 1번부터 9번까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보기 변경 누르셔서요. 문제에 제시된 특수문자를 마우스로 클릭하시면 됩니다. 같은 방법으로 맨 끝에 현황, 황자 뒤에 커서 갖다 놓으시구요. 미음 누르고 한자키, 보기 변경 눌러서 해당 특수문자 입력합니다. 두번째 A1부터 F1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홈탭에 가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합니다. 그 다음 셀스타일을 강조색 6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홈탭에 셀스타일에 가서 강조색 6번을 선택하시구요. 다음 글꼴 스타일을 HI경고딕을 선택합니다. 글꼴 크기가 17이라고 되어 있는데 16 위에 눌러도 18포인트잖아요. 직접 17포인트입니다. 라고 키보드로 입력하시고 엔터 누르시구요. 밑줄에 오셔서 이중 밑줄 선택합니다. 다음은 행머리글 일행에서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행 높이 지정할 수 있죠. 문제에서 28로 되어 있습니다. 행 높이를 28 입력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여러분 교재의 문제 같이 참조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구요. 다음 세 번째입니다. A4부터 A5 선택하고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6부터 7, 8부터 9, 10부터 11, 12부터 13 영역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 홈탭에 가시면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이란 도구를 클릭하셔서 각각의 같은 서식을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A4부터 F12 영역을 선택하구요. 신표 스타일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그 문제에 나와 있는 신표 스타일은 표시 형식에서 신표 스타일 클릭하시면 되겠구요. 다음 D4부터 D13 영역을 범위 정한 다음 사용자 지정 서식입니다. 컨트롤 누른 상태 숫자 1을 누르셔도 되구요. 마우스 오른쪽 새 서식 메뉴를 부릅니다. 그 다음 표시 형식의 사용자 지정에 가서 우리는 MM월 그 다음에 DD일 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리고 나서 확인 버튼 한자로 되어 있네요. 월과 일을 한자로 바꿔야겠습니다. 월에서 커서 한자키 누르셔 월을 범위 정한 다음에 한자키 눌러서 그 다음 일도 마찬가지로 한자키 눌러서 한자 변환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네 다섯 번째 A3부터 F13을 선택하시고 모든 테두리를 적용하라고 했습니다. 범위 정된 상태에서 홈에 가시면 글꼴에 모든 테두리에 테두리 도구에 모든 테두리 클릭합니다. 다시 한번 테두리 도구에 굵은 상자 테두리 선택해서 범위 정한 바깥쪽 영역에 굵은 상자 테두리를 적용해서 서식 문항 다섯 문항 실습해 보셨구요. 다음은 이제 기본작업 다시 3번 고급필터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급필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조건을 먼저 입력하는데요. 종가 그 다음 등락률 두 가지를 컨트롤 키 눌러서 선택하고 컨트롤 C 눌러서 복사 A18셀에다가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 종가가 8만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크거나 같다 8만에 해당한 숫자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등락률은 1% 미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다 1%라고 입력합니다. 조건을 입력하셨다면 A3부터 F15 영역의 데이터를 가지고 고급필터를 실행하겠습니다. 데이터에 가서 정렬 및 필터에 고급을 클릭합니다. 네 범위는 음 맞구요. 두 번째 조건 범위는 조금 전에 입력했던 A18셀부터 B19셀 선택하시고 그 다음 결과는 문제에서 A22셀부터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다른 장소에 복사 선택하시구요. A22셀 선택한 다음 확인 버튼 누르시면 네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 종가 확인해 보시구요. 네 확인해 보셔서 갑이 맞나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 작업에 음 자료 입력 서식 그 다음 고급필터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계산 작업에서는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재고량이 20미만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균 판매량 이상이면서 네 평균값을 구하셔야 될 것 같구요. 평균값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값이 음 평균 이상입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재고량이 20미만입니까? 조건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니까 카운트 if s 함수를 사용하셔야 될 것 같구요. 그래서 A13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어 넣으신 다음 카운트 if s 라고 입력하시고 첫 번째 음 조건을 찾을 범위를 물어봅니다. 우리는 판매량을 가지고 조건을 넣겠습니다. 라고 판매량의 데이터 d3부터 d11 영역의 데이터줄 중에서 조건은 이상 크거나 같습니까? 라고 비교를 할 거구요. 크거나 같다. 그 다음 수식을 통해서 값을 구할 거니까 n% 연산자가 필요할 것 같구요. 평균값 이상입니까? 에버레이즈 함수를 통해서 평균을 구할 겁니다. 판매량에 대한 평균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심표 두 번째 조건입니다. 재고량의 영역에서 2, 3부터 2, 10일 영역에서 심표 20 미만 이란 조건입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작다 20이라고 입력하시구요. 큰 따옴표 닫아주신 다음 카운트 if s에 대한 가로를 닫으시면 두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는 두 건 있습니다. 2라고 표시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계산 작업인데요. 부서명이 h3부터 h11 영역에 입력되어 있구요. 여기에 부서명이 생산부인 사원들의 기본급 k3부터 k11에 입력된 기본급의 평균을 k12셀에 계산하라고 했습니다. 조건에 만족한 부서명이 생산부 따로 조건을 입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구요. 문제에서는 dAverage 함수를 통해서 구하라고 했습니다. dAverage 함수를 입력하시구요.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첫 번째 모든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제목을 포함한 모든 데이터 입력하고 심표 우리는 기본급에 대한 평균을 구하겠습니다. k2셀 선택하시구요. 조건은 부서명이 생산부입니다. 라고 넣으시고 가로 엔터를 누르시면 생산부 기본급 평균을 구할 수 있는데 문제에서 영업부 사원들의 기본급 평균은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천의 다리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지금 결과 자체가 따로 반올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문제의 라운드 함수를 사용해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수식 입력줄에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등호 다음에다가 라운드라고 입력하시구요. 지금 우연히 0으로 채워져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 소수 자리가 표시가 되어있거나 아니면 1의 자리 10의 자리까지 계산이 되어있다면 그 자리를 1, 10, 100 3자리를 0으로 채워서 1000단위로 표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표 마이너스 3 반올림을 해서 100의 자리에서 반올림에서 1000의 자리까지 표시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라운드 함수는 첫번째 숫자 두번째는 자릿수 소수 자리 쓸 때는 그냥 빼기 붙이지 않고 한자리 두자리 숫자 입력하시면 되구요.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 가실 때는 마이너스가 붙습니다. 입력되셨다면 엔터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작업 두번째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계산작업 세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분해서 회원관리 현황에서 구분해 첫 문자가 문자는 대문자로 변환하구요. 등록일자 1만 추출해 가지고 코드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17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먼저 첫 글자를 대문자로 바꾸기 위해서 프로 이란 함수를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구분해 있는 B17셀을 선택한 다음 엔터 누르시면 첫 글자가 대문자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값에다가 빼기 입력할 겁니다. 엔퍼센트 연산자 큰 따옴표 문궈서 빼기 입력하시면 이렇게 빼기까지 입력이 됐구요. 입력된 값 뒤에다가 다시 한번 연결하겠습니다. 라는 엔퍼센트 기호가 필요하구요. 그 다음 데이 함수를 통해서 데이 입력하고 가로 열구요. 등록일자 에서 일수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A17셀 선택하고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등록일자 에서 일수를 구해서 추출된 값을 연결해서 표시가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핸드볼 선수권 내용인데요. 승 숫자가 높은 3개국은 진출 나머지는 공백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개 그러면 승에서 세 번째로 큰 값을 구해서 그 값보다 크거나 같다면 이란 조건을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J17에다가 라지함수를 통해서 승에 입력된 데이터 H17부터 H26을 선택을 하시는데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이 영역은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하시구요. 신표 세 번째로 큰 값이 얼마인지를 구하겠습니다. 라고 3이라고 입력하시고 이제 엔터 누르시면 6이라는 값이 구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수식 입력줄에 IF 만약에 가로열고 내 승 결과값이 세 번째로 큰 값보다 크거나 세 번째 값보다 크거나 같습니까? 그렇다면 저는 진출 네 그래서 큰 따옴표 문 꺼서 진출 그렇지 않다면 공백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큰 따옴표 열고 닫고 처리하신 다음 IF에 대한 가로 닫아주시구요. 엔터 눌러서 아래까지 수식을 복사하시면 세 개 아 동점이 있나봐요. 6이라 동점이 있어서 원래는 세 개가 나와야 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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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번째 수식 문제인데요. 사용요금을 천으로 나눕니다. 천으로 나눈 나머지의 기준표를 이용해서 결과를 여기에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선으로 나눈 나머지가 0부터 200까지는 별표 하나 200부터 400까지는 별표 두 번 두 개에서 이렇게 결과에 표시하라고 했는데요. 우선은 나머지부터 한번 구해볼까요? C3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입력하신 다음 mod 그 다음 바로 왼쪽에 있는 숫자를 신표 1000으로 나누겠습니다.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690이라는 값은 이따 별표 네 개가 표시가 되겠네요. 아래까지 수식을 한번 복사해 보시면 각각의 이제 나머지 값이 구해져 있구요. 이 값을 가지고 내가 참조하는 표의 첫 번째 열에 가서 찾고 세 번째 열에 있는 별표를 가져다가 표시하겠습니다. C30셀의 커서를 갖다 놓으시구요. 등호 다음에다가 VLOOKER 찾는 값은 조금 전에 나머지 구해놨습니다. 신표 참조하는 표는 오른쪽에 있는 기준표를 참조하겠습니다. 라고 E30부터 G34를 선택하고 수식을 복사하더라도 항상 같은 자리입니다. 라고 F4 눌러서 절대 참조 신표 우리가 가져올 데이터는 첫 번째 에서 찾았구요. 세 번째 에서 가져오겠습니다. 3이라고 넣으시구요.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은 아닙니다. 구간에서 데이터를 찾아올 거기 때문에 근사 값이라서 생략하시면 되구요. 가로 닫고 엔터 누르시면 아래까지 이제 수식을 복사했을 때 각각의 나머지 값을 가지고 표시된 결과가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열 너비는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다음은 이제 분석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작업 데이터 표를 작성하는 내용입니다. 차량 총액 계약금 인도금 활부 원금 이율 나비기간을 가지고 월나비백이 계산되어 있습니다. 이 표에다가 이율값이 이렇게 달라졌을 때 기간이 달라졌을 때 월나비백을 표로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럼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연결하는 방법 는 넣고 연결해서 사용하겠습니다 라는 방법이 있구요. 나는 수식을 복사해 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B 구셀에 수식 입력줄에 수식을 범위 정하신 다음 컨트롤 C 눌러서 복사하시구요. 그냥 클릭하면 이렇게 되니까 ESC 한번 눌렀다가 C 12셀 선택한 다음 컨트롤 V 눌러서 붙여넣기 하시면 B 구셀에 있는 수식을 복사 붙여넣기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C12부터 I21 영역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데이터 표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라고 하시면 데이터 탭에 가셔서 가상 분석에 데이터 표를 클릭합니다. 행에 입력된 데이터는 납입기간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납입기간은 기존 표에 B8셀에 대입하겠습니다. 라고 B8셀을 클릭하구요. 열에 입력된 데이터는 2%부터 6%까지 이율입니다. B7셀에 대입해서 계산하겠습니다. 클릭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결과에 샵샵샵이 표시가 된다면 D부터 I까지 선택하시고 열 너비를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분석작업 다시 2번인데요. 분석작업 다시 2번에서는 부분합을 작성하라고 했습니다. 부분합 문제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하셔야 될 거는 데이터를 정렬하는 게 먼저입니다. 구분을 기준으로 오름차순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A3셀을 선택하고 데이터 탭에 가셔서 오름차순 정렬 누릅니다. 두번째는 정렬이 되셨다면 데이터 탭에 윤곽선의 부분합을 클릭합니다. 조금 전에 정렬했던 내용으로 그룹할 항목을 지정하시면 되는데 구분을 기준으로 첫번째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평균 그 다음 총 판매액에 대한 체크는 해제하시고요. 입고량과 판매량과 재고량에 대한 평균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3개 항목을 선택하시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시 한번 부분합을 실행하기 위해서 데이터의 부분합을 클릭하시고요. 두번째는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3개의 체크가 되어 있던 항목은 다시 체크를 해제하시고 총 판매액을 체크하시는데 주의할 거는 밑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라는 체크를 꼭 해제 해야만 평균과 최대값을 같이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총 판매액에 대한 체크를 해제하시고 확인 버튼 누르시면 부분합이 실행돼서 평균과 최대값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 기타 작업의 매크로 작업 문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매크로 단추를 먼저 만들어서 연결해서 매크로를 기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개발도구 탭에 가셔서 삽입 탭에 가시면 양식 컨트롤이 있고요. 양식 컨트롤을 선택하신 다음 우리는 B11부터 C12 영역에다가 드래그합니다. 드래그하시면 매크로 지정이라는 대화 상자가 보이는데요. 문제에서 매크로 이름을 합계 라고 했습니다. 합계 라고 입력하시고요. 합계를 입력한 다음 기록 버튼 누르시면 매크로 기록 대화 상자에 합계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합계라는 매크로를 만드시겠습니까? 확인 버튼 누릅니다. 그 다음 합계를 구할 위치 F4셀에 커서를 갖다 놓으시고요. 계산은 직접 도하는 방법 함수를 썸함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간단한 방법은 자동 합계 이용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F4부터 B4부터 F9까지 한꺼번에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수식 탭에 가시면 자동 합계라는 도구가 있습니다. 누르시면 썸함수 입력해서 아래까지 복사하지 않아도 바로 이렇게 합계가 구해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계 구하는 작업을 다 했다면 지금 매크로를 기록하고 있는 중이잖아요. 기록 중이라고 아래쪽에 표시가 되어 있구요. 또는 개발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지금 하던 거를 기록하는 걸 중지 하겠습니다. 기록 중지 누릅니다. 합계를 지우고 단추를 누르면 합계가 구해지는데요. 단추 이름을 문제에서 합계라고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단추에서 마우스 오른쪽 텍스트 편집을 누르신 다음에 단추 1을 지우신 합계 라고 입력합니다. 첫번째 매크로 작업하셨구요. 두번째 매크로도 도형을 직접 만드신 다음 매크로를 기록하도록 하겠는데요. 삽입 탭에 가셔서 도형에 가시면 사각형의 두번째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우스 클릭하신 다음에 위치가 D11부터 22 영역에 드래그 합니다. 그 다음 모서리 둥근 직사각형 에서 마우스 오른쪽 매크로 지정을 클릭하시구요. 매크로 이름을 문제에서 서식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식 이라고 입력하시고 저희는 기록하겠습니다 라고 기록을 클릭합니다. 화면에 매크로 이름을 서식 으로 기록할까요 라고 창이 표시가 되어 있구요. 확인 버튼 누릅니다. 문제에서 A3부터 F3에 대해서 채우기 색깔을 홈탭에 채우기 색에 가서 연한 녹색으로 채우라고 했습니다. 표준색에 연한 녹색 마우스 클릭하시면 색깔을 채우실 수 있구요. 네 이제 색깔 채우는 작업을 다 했습니다. 하시면 개발도구 탭에 가서 기록 중지 버튼 눌러서 매크로 기록을 종료 합니다. 다음은 텍스트에 대해서 텍스트를 입력하기 위해서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구요. 텍스트 편집 누르시면 글자를 입력하실 수 있는데 서식이라고 입력하시구요. 그 다음 서식에 대한 글자를 홈탭에 가서 세로 가운데 맞춤 가로 가운데 맞춤 해서 글자가 가운데 올 수 있도록 맞춤 서식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타 작업의 매크로 문제까지 살펴보셨구요. 다음은 차트 작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학기 중간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차트가 작성되어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총점을 차트에 표시될 수 있도록 데이터 범위를 수정하라고 했습니다. 총점에 해당한 영역을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 우리의 단축키 컨트롤 C 컨트롤 V 누르시면 되겠는데요. 또는 마우스 오른쪽 복사 누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 차트에 오셔서 조금 전에 내가 복사했던 내용을 붙여 넣겠습니다. 단축키 컨트롤 V 하셔도 붙여 넣을 수 있습니다. 다음 두번째입니다. 총점 계열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추가한 총점의 막대가 다른 점수에 비서 높게 올라가죠. 총점 막대를 선택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계열 차트 종류 변경 클릭하시고요. 그 다음 차트의 종류는 표시기는 꺾은 선형 네번째 선택하죠. 꺾은 선형의 네번째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릅니다. 다음은 꺾은 선형을 보조축으로 표시하라고 했습니다. 꺾은 선형 선택하신 다음 마우스 오른쪽 데이터 계열 서식 누르시고요. 데이터 계열 서식의 계열 옵션에 가시면 보조 축 이라고 보입니다. 보조 축을 선택하고 닫기 버튼 누릅니다. 다음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갑축에 대해서 최대값을 500으로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보조 세로 갑축에서 마우스 오른쪽 축 서식을 선택한 다음 최대값 500을 입력합니다.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럼 두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작업이 되셨고요. 다음은 총점 계열에서 클릭하면 전체 총점이 선택이 되시고요. 다시 한번 마지막에 있는 요소 이 요소 에 대해서 차트 도구 레이아웃 데이터 레이블 위쪽에 표시 하라고 했습니다. 다음은 네번째 차트에 대한 서식 인데요. 차트의 왼쪽에 세로 갑축 에다가 가로 제목 을 입력 하라고 했습니다. 차트 도구 레이아웃 에 가시면 축 제목 이 있구요. 세로 축 제목 가로 제목 을 선택 합니다. 그 다음 텍스트를 점수라고 축 제목 의 글자를 지우시구요. 점수라고 입력 합니다. 네. 다음은 차트 마지막 다섯번째 서식 인데요. 차트 영역은 차트 스타일 14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자인 탭 에 가셔서 차트 스타일 에 가셔 가지고 14 번째 모양 을 찾습니다. 스타일 14 라고 되어 있으니까 14 번째 마우스 클릭 하시면 문제에서 요구하는 차트 스타일을 적용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출문제 살펴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